자, 첫 번째 화산활동과 지진 왜 화산활동하고 지진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묶어서 설명하냐면 화산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해 반대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화산활동도 같이 자주 발생해 얘네 둘은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의미부터 살펴볼게 화산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우리가 발권한 지역에서 지진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서 있는 땅에 깊숙이 지아지아 지아지아를 파고 들어가면 땅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로 끓고 있는 마그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땅 속에 있어야 되는 이 마그마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지각을 뚫고 나와서 펑! 분출하는 현상 이게 화산활동이죠 아무데나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지각 중에서도 좀 단단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각이 좀 약한 부분 혹은 지각판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갈라진 틈, 경계 이런 데를 뚫고 나와서 지상으로 분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화산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지진은 더 쉽죠 지진, 땅이 진동한다, 흔들린다라는 뜻인데 10강에서 아까도 10강 얘기했었지 10강에서 우리가 지형 배울 때 지구 외부의 힘, 지구 내부의 힘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 중에서 지구 안쪽에서 작용하는 지구 내부의 힘 자 간단하게 설명 더 붙여 볼까요 지구 내부의 힘이 뭐야? 지각판 안에 있는 맨틀은 움직인다 그래서 맨틀 위에 있는 지각판도 같이 움직인다 이게 지구 내부의 힘이잖아 지구 내부의 힘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의 겉면 지표면에 전달돼 그러다 보니까 땅이 움직이거나 갈라지는 거야 그걸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한 의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왜 발생하나요?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원인 살펴보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 정리합니다 옆으로 또 자리를 옮겨서요 화산활동과 지진이 도대체 왜 발생을 할까요?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개의 지각판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표면 즉 지각이라고 하는 건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 덩어리의 판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판이 이렇게 딱딱 붙어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왜 여러분들 퍼즐 맞추기 한번 해봤을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 없겠지 그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딱딱딱 맞춰져 있는 것처럼 지각판도 그래요 그래서 태평양 판이 있고 유라시아 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필리핀 판이 있고 인도 오스트리아 판이 있고 남아메리카 판이 있고 북아메리카 판이 있고 이 하나하나를 다 지각판이라고 하는 거야 자 정리 들어갑니다 지구는 여러 개의 지각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 여러 개의 지각판에 앞에서 말한 지구 내부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각판 아래쪽에 있는 맨틀이 움직인다는 뜻이지 그러면 맨틀 위에 얹혀져 있는 지각판도 당연히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때로는 지각판과 지각판이 충돌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각판과 지각판이 분리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로 하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현상인 거지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각판이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움직여 그러다가 충돌한대 그러다가 분리가 된대 그러면 그 충격은 뭐 선생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이때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화상활동도 일어나는 거고 지진활동도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간단한 내용이야 아 결국은 지구 내부의 힘 때문에 지각판이 움직여서 화상활동 지진이 나타나는구나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얘는 왜 비뚤어졌을까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중간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동안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큰 화상활동이나 지진활동이 발생한 적은 사실 없잖아요 그쵸? 근데 바다 건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진활동이 발생하고 화상활동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건가? 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지진활동과 화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냐? 지각판과 지각판의 경계선 부분 우리나라는 사실 경계선에서 조금 비껴나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딱 경계선에 위치를 해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랑 멀지 않은 일본에서는 화상활동이나 지진이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지각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이 속해 있는 곳인데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데 여기는 지진과 화산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발명이 있어요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을 거쳐가는 알프스 산맥 들어봤잖아 우리 공부했었지 그 다음에 인도 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들어봤죠 알프스 산맥에서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어지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데 여기도 세계적으로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판과 판의 경계에서 활동이 활발하고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 두 곳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의 수업에 남아있는 마지막 내용이 바로 지진해일이에요 지진해일이에요